저 아는 여자는 잘 따라오고 있어 하이 가이즈 고너구이입니다 DJI AIR 3S가 공개됐어요 처음에는 넘버링 변화가 없어서 작은 마이너 업데이트 정도인가 싶었는데 촬영용 드론의 중요한 센서 사이즈 변경도 있고 오히려 매빅 프로에도 없는 하드웨어 변화도 포함이 되는 등 이번에 꽤나 적극적으로 리뉴얼이 됐습니다 촬영용 드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카메라 스펙의 변화죠 기존 AIR 3에서는 1.3분의 1인치 듀얼 카메라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 메인 카메라가 50메가 픽셀 1인치 센서로 변경됐습니다 드론의 경우 사실 어쩔 수 없이 한 앵글 안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골고루 섞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극단적인 하이라이트인 하늘이 그대로 담기게 되고 또 지면에는 건물이나 산과 같은 그런 자연으로 인해서 그늘진 부분까지 함께 담기기 때문에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센서가 커질수록 표현하는 하나의 픽셀 사이즈가 커지면서 개조나 안부 노이즈 억제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1인치로 이번에 센서 사이즈가 바뀐 게 더 크게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메인 카메라를 통해서 풀 프레임 환산으로 23mm 화각의 촬영이 가능하고 4K 60프레임 HDR 촬영 그리고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을 지원합니다 당연하게도 10비트 D-LOG M 컬러 프로파일도 지원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즈모 시리즈 제품하고도 컬러 매칭하기에 편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망원 카메라의 촬영 스펙인데 일단 센서 사이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1.3분의 1인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메인 카메라와 동일하게 4K 60프레임 HDR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결국 메인에서 HDR 촬영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망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촬영 스펙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메인과 망원에서 동일하게 4K 60프레임 HDR 촬영이 가능하고요 둘 다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어서 마치 동일 카메라에서 렌즈만 갈아끼운 듯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최근에 DJI 드론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드론에서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비슷비슷한 드론 촬영 결과물을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드론으로는 어떤 현장의 전경을 담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3배 망원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집중되는 샷들이 섞이게 되면 별다른 드론 무빙이나 대단한 촬영 노하우 없이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이번 리뉴얼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라면 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JI 드론이 워낙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매빅에서 조차 적용된 적이 없었던 하드웨어까지 적용을 하면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비행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정면 라이더 센서 탑재로 기존 비전 센서만으로 감지하기 어려웠던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DJI 에어 시리즈뿐만 아니라 매빅 프로 시리즈까지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방에 유리 벽이 있거나 아니면 드물게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 큰 벽이 있는 경우에 비전 센서는 이걸 장애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거리를 인식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이럴 때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이제는 비행 중에 전면 쪽에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은 거의 예외 없이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DJI의 강점인 지능형 추적과 자동화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DJI 제품의 강점인데요 액티브 트랙 5.0을 통해서 거의 완전히 자동화된 피사체 추적과 비행 기능을 통해 야외 액티비티 중에 1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영상 촬영용 드론에서 필수적인 안정적인 비디오 전송을 위한 5호 기술을 통해서 최대 FHD 60프레임 영상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거리는 스펙상 20km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막 장애물 하나도 없고 방해 신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실험실 스펙이고 아무래도 국내는 신호 간섭이 많은 그런 좀 까다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2km까지는 아주 안정적이었고요 장소에 따라서는 4km에서부터 신호가 다소 약해지는 정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어 3S 사용해보면서 리뷰를 위한 테스트 촬영은 거의 서울 근교에서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4K 60프레임 HDR 촬영으로 세팅을 해두고 기존에 익숙한 드론의 화각 그리고 3배 망원 카메라를 통해서 그때그때 피사체에 집중하고 싶은 앵글을 번갈아 촬영하는 게 오랜만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즐거웠어요 특히 촬영된 결과물을 가져와서 큰 모니터에서 볼 때 그 재미 감동도 엄청 컸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국내 해외 장소 안 가리고 그냥 하늘 되게 예쁘고 날이 아주 좋을 때 어디든 가서 반드시 제 얼굴이 아니라 그냥 풍경들을 담아서 보관하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공유하고 그런 재미를 더 느끼고 싶더라고요 드론은 뭐 이런 맛이죠 드론 취미로 하는 분들도 항상 여행지 항공 촬영 규정 확인하고 잘 준비해서 다녀오고요 즐거운 안전 드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추워지기 전에 기회가 되면 여행지 촬영본 좀 더 많이 담아와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가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